개나, 개나야! 개나! 개나, 개나!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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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 손 하나 둘 다 붙여봤어요 저는 밥 먹으러 가고 ㅋㅋ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같이 먹으러 가는데 스테이터 가진이 연결되지 말로 가진이 연결되지 말로 사회 잘 가 가서 좋은 일을 잘하고 새로운 가족 만나고 잘 살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고요 차돌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떨리고 긴장되고 젤리 가진이 녀석에 가진이 가진이 바삭 바삭 가발 가진이 공장 실물이 예뻐졌어. 예뻐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금방 친해질 것 같은 느낌. 너무 얌전하고 순하고. 뺏겼어요. 뺏겼어요. 그 고양이들도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고양이들이에요. 차돌이도 좋아할 만큼 애들이 원체 순해서 아래에 있는 고양이하고 더 잘 지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차돌이구나. 차돌아 이리 와봐. 고양이랑 같이 생활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자기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어떤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수건에다가 각자 이제 고양이들 냄새와 차돌이의 냄새를 각자 맞춰준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양이도. 고양이를 목적이고 등단하니까 고양이가 способionen 그런 구부를 더 연결을 하자고. 스티벅은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지. 도대체 chef는 이곳도 많이 한 공간이 미 предлож Zaip Track manner. 고양이의 범위가 ling 기성하자는 고양이의 범위는そktóber 생각에는 안풀 수 없어. 고양이의 범위가 무사히 상상 같은 unboxing 구입되고 있는 고양이의 범위가ilia 감사합니다. 고양이도 고양이가 일원으로 보면서 학생이의 영원으로 돌아가자. 고양이도 고양이가 국어굴을 하죠. 고양이. 고양이의 범위는 범위가 있어. 차들이 앉아, 앉아, 차들이 앉아. 옳지, 잘했어. 친구 차들이 왔네? 응.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기득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차들이 잘했어. 고양이들하고 서서히 서로 이 공간에서 같이 살고 이게 자극적이지 않다는 건 차들이가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들이 저희 막내 아들로 드렸어요. 차들이 안 아프고 잘 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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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차돌이 좋은 집에 가니까 기뻐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잘 지내고 말을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